어... 지금 안 배워놨어요. 아잇. 아두겐! 빼꼼. 음... 아두겐! 어? 아두겐! 예, 카페에 오늘로 치를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. 없죠? 어. 일단 빠른 데이브. 어. 카페가 오늘이 7일째가 돼요. 오늘이 7일째가 돼서. 아무도 없어, 아무도 없어. 흠- 흠- 흠, 흠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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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흠-흠- 흠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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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흠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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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-흠- 흠- 흠- 회. 스읍. 흠... 흠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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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흠흠흠흠흠흠 흠흠 어? 아니 이런데 도디 얍 어어 후하아 아 그래 한글화된거를 아예 그렇게 뭐지? 한글화까지 잘 돼잇 깜깜깜찍이야 깜찍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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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메꿈 아아 그렇게 된거구나 한글화를 한걸요 일단은 여길 어떻게든 나가야겠네 빵 어 잠깐만 여기있으면 나 어차피 얘네들 여기 못들어오지 않나? 야 니들 여기 못들어오지 어? 못들어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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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자 들어와? 흐흫흫 우와아 들어올수있었어? 진작 말을 해주지 이씨 ID 어딨어 어딨어 야 너 내 동요가 대와라 어 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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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가 황황황 와아 파이팅 음 아니아니 이거이거이거 맞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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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나 여기 찌롱 어 쟤 저기로 온다 그럼 나는 여기로 가서 이쯤 되면은 거의 내가 숨어도 잘 모르던데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음 됐어 아 이거 참 이리와 이씨 이리와라 어디갔지 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두목 어딨어 여기 두목 내가 아까 잡았던 두목 어디갔지 철갑을 입고 있던데 걔를 걔를 아군으로 삼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 이런게 있었네 음 음 어 지구력 증가해 좋았어 자 이제 잡종이 한번 되어 봅시다 음 음 음 음 음 음 숨어서 숨어서 길을 모아주고요 어 얘들 어디있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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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겐 되켰다 아 이거지 참 이리와봐 이리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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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오냐 진짜 오게 야 천천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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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와다아 어어어어 안녕 안녕 고든 아드오겐 뭐야 간단한 아무것도 없어 자 남은 한명 한놈 한명 한놈 음 깨어나세요 용자여 아 역시 확실히 말해서 이게 화염이 더 세긴 세네요 음 화염이 더 세 안오나? 어 얼른 와 나의 손이 불타오르고 있다아 나의 손이 불타오르고 있다아 근데 얘 어딨지 어? 뭐야 쟤 순간이동을 하고 자빠졌어 어? 야야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뭐 어디가 아 거기 앞에 있었니? 빵야아 야 비켜어 어 저 가볼게요 가볼게 갈게 갈게 알게 알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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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참 미안해 아 여기도 상자에 있었네 아니구나 저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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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 했지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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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올라와봐 올라와봐 나 내려갈게 음 올테메 와봐 인멍충아 와아 파이어볼 어 뭐야 난 이쪽으로 갈거지롱 어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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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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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일로 갈게 음 음 그쪽으로 해서 올라고? 그래 그걸로 와 난 일로 갈게 음 분명 내가 그 산적 조폭인가 풍력배였나 걔를 이쯤에서 쓰러뜨린걸로 기억하는데 저기있다 후야 깨어나 날 살려줘 어 아 이게 아닌데 빠방 야야야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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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없애 가라 폭력배 없애 막지말고 그렇지 야 근데 내가 피 다 빼지 않았니? 생각해보니깐 뭐 좋아 가자 으쌰 알아서 내려와 어 시간되기 전에 알아서 내려와 잠깐만 이거 상자 아니었나? 상자군요 아깍 내 소중한 락피기 내 소중한 락피기 내 소중한 락피기 됐다 음 범위 마법 어 궁술 예 하롱하롱 어서오세요 자 상자가 또 있네 음 상자가 또 있나 이건 내가 아까전에 뒤져본거고 아 아 상자가 너무 작으니깐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어 어 상자가 너무 작아서 찾기가 힘들어 음 어 저기있다 상자 상자아 까꿍 못들었어 별거 없네 음 자 가자 어 어 어 어 일단 세이브 오메 야야야 나올거면 나올거라고 말을해 깜짝 놀랬잖아 아 으쌰 왓쌰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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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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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겁나 아프네 아 못없어 저리가 그러면 차아 두 손 높이 올려서 태양만세 아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? 흫 이건 진짜 어떻게 가지? 음 자 패턴을 봅시다 패턴이 없군요 어 그냥 재주껏 가면 되는군요 벽에 붙어서 아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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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일로와 음 어디갔어 이거 후야 안녕하시죠 후 짜자자자자자자 자 허야 자 너를 위해서 특별한 무대로 가주도록 하지 왜 나 왜 계속 갓 갔던데 또 가고 갔던데 또 가고 이러는거지? 아 얘네들 너무 탄탄해 생각보다 아 마법으로는 너무 힘든거 같은데 아 으차 오 깜짝이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빠방 빵 파방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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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방 어어 으쌰 으쌰 우후후후후후후후후 어딜어딜어딜 하냐아 어 어이구 어디서 칼을 뽑는 소리가 들려 어 글러가게 그래 글러가 아 이리로오게 다시 그래 그래 생 좋은생택이야 빵야 어 잠깐만 나 마나없다 야 예예예 잠깐만 잠깐만 오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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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칼을 휘둘러 어 어디서 어디서 어 오메 오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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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방 남았어 한방 남았어 한발 남았다 얘네들도 그거 낼 수 있나 어이요 좋은거 많이 갖고 있구나 쟤네들도 언데드 부활할 수 있나 음 그건 그렇고 역시 마법재생이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자 혹시 보니깐 저장 한번 해주고 아이 근데 이거 얘는 왜 불 안타는거지 나 저거 노리고선 불을 넣는중에 몇갠데 깜짝이야 또 나오는거야? 어? 아우 진짜 으쩌 벽에 찰싹 붙어서 음 에이 설마 또 나오겠어요 예 안나오겠죠 안나올거라고 믿어 어 더 없지? 그래 더 없을거라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들켰다아 튀자아 문 닫고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저리 안가 나 올라올거야 안녕 흐흐Drive 흐흫 아 큰일날 뻔했다 우우우 오오에잠 어?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잠깐x10 우아! 나이스! 아아... 음... 아주 좋소! 자, 노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! 제가 노린 겁니다.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노렸습니다. 이거는. 솔직히 이쪽으로 왔을 줄은 몰랐지만 아 세이브 아 여기 상자가 있구나 이 정도는 진짜 식은 죽 먹기죠. 어 아 안녕하세요. 예 예 예 발머씨 일로 와봐 바보 음 역시 머리나쁜 NPC들은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된단 말이죠 오우 위험해라 으쨰 으쨰 어 너도 왔니? 잘가 너 뭐 갖고 있어 으쨰 으쨰 아 지금 날 보고 있는게 너니? 으음 뽕 깨어나요 용서요 어어 자 가자 어 락피슨 가지고 있었구나 가메 하메 하아 잠깐만 내 뒤에 뭐가 있어 어 빵야 빵야 조금만 더 뒤로 갈까 어 어 야 치사기 이대일이냐 음 안녕 나 만나서 반가워 나 카치 아어 나 갈게 으쨰 으쨰 어 슬슬 올거 같은데 쟤 올거지? 음 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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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거 같애써 잘가 으쨰